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문자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문자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인은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윤종신이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워너원입니다. 네, 워너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YMC 조윤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워너원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너무 사랑하고 멤버들 부모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저희 워너원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중심 제가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워너원 되겠습니다. 네, 워너원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さい 뭐 tomar. 안녕. 이야기 бол koning. 시청자. 그만큼의 순 전단. 팀의 Rutぎ. 살짝PO는 이 jaguar, 무언가를 타니 organizersCh ban. 떳고 싶어 etti cradle supposed to. 눈 teaspoon, krijed incentiv한 lá messages called. 재밌는 그녀 GM, 그냥uss. 있고 우리 전 경기 منunda 잘 가도 모르게 더 빠져들어가 숨 막히게 baby I don'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없는 기분 No no